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여러분들 오간 이야기가 민주당의 허영국회의원이 지금 위성정당, 비례정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 그 제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그냥 투표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읽었는가 하니까 당신들은 그냥 쇼로 투표장에 나오고 우리는 그냥 전산조작해갈 권력을 영구히 누리면 되는 거다. 무슨 잡스러운 소리를 하냐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 이게 뭔가 하니까 위성정당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국회의원도 모르는 산식을 국민에게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 허영 의원 말씀입니다. 국민들 그거 알 필요 없습니다. 개돼지들은 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개돼지들이 이런 표를 어떻게 던지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산조작해가지고 오랫동안 해먹을 거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까지 타락을 한 겁니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여론조사는 선관위 산하의 여시미가 제공하는 조작된 표본샘플을 가지고 여론은 만들면 되고 여론 만들게 되면 돼지개들은 정신을 못 차리게 되니까 언론들이 이런 지하자 이런 부르게 한 다음에 선거결과 조작해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해먹는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야멸차이기 때문에 수십 년 수백 년 갈 겁니다. 조선조가 500년 갔지 않습니까? 더 갈 수 있겠죠. 북한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하지만 안 넘어지지 않습니까? 김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식 모르지 않습니까? 허영국 의원이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합니까? 김 의원이 산식 알고 있어요? 기자들이 얘기해 보세요. 허영 의원이 침묵 김 의원이 침묵 국민들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돼지하고 개들이 왜 알아야 되냐 이야기입니다.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되는 것이고 그냥 북한식으로 그냥 호수내가 여러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거 날은 정해 줄 테니까 알아서 선거하고 결과는 누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결과는 우리가 결정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허구원 날 하루하루마다 윤 대통령 탄핵하겠다 국무위원 탄핵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산식을 알고 투표합니까? 국민들은 정당과 지역의원들이면 투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라가 타락을 한 겁니다. 김 의원이 국힘당의 김 의원이 유권자가 자기가 투표하는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모르고 찢겨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밑에 여론이 어떤가 쭉 보니까 창룡님이란 분이 뭐라고? 국민은 의석수 계산을 알 필요가 없다고? 뭔 천하에 이런 몹쓸 집단이 있나? 국민이 투표로 정당 신임을 묻는 건데 알 필요가 없더니 그럼 너희들은 또 전산개표 조작으로 니들 마음대로 권력 잡겠다는 말인가? 국민은 니들 같은 막장 불법 진단을 불신한다. 불신하더라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선거 결과 만들면 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 결과라는 것은 지금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찬의 자신감이라든지 지금 이재명 씨의 여러분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사람 자신감이 다 어디 있습니까?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은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우습게 봤으면 1년 6개월에 채 되지 않는 여러분들 시점에 치루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사전투표자 기준으로 35% 2020년 4.15 총선이 25%인데 7%를 올려가지고 역대 사상 최고치의 이름도 조작을 해도 대통령 말씀 한 말씀 없고 국민의힘 이런 이야기 하나 없고 언론이 이런 보도 하나 안 하는 나라니까 저는 거의 나라가 망한 상태라고 봅니다. 선거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그 나라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부정선거를 치러도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모두가 쉬쉬하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을 대지로 안 보겠습니까? 국민들을 가제로 안 보겠습니까? 국민들을 붕으로 보죠. 이미 여러분들 한 3분의 2 정도는 대한민국은 장악당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도장 찍는 시점이 어떤가 하니까 2024년도 4월 11일입니다. 그 도장 찍는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다 전망에서 제시했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사전투표일 부풀리기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 정도를 여러분들 뻥튀기를 해서 329만 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일정 비율에 따라가지고 전국의 이름 선거구의 이름 분별을 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야 전문가가 계산해서 다 214석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329만 표를 여러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국민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로는 조작하면 되는 것이고 예로는 우리 편인 선관위의 여심이가 주는 샘플만 사용하게 되면 다 조작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제는 조작개통도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이 개통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통도도 않습니까? 공직선거 3구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서버 조작 예상도 이거는 뭐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날 있을 여러분들 개통도입니다. 조작 서버용 pc에서 대부분의 전산조작작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조작값을 여기서 다 여러분들 집어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계표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지역선관위가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련 여러분들 db센터 여러분들 결과를 전송하게 되면 보조 db의 여러분들 다 전국의 모든 직계표와 관련된 후보별 득표수가 여러분 여기에 다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그 이런 보조 db에 연결해서 노트북 두 대만 있으면 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정상 서버용 pc가 있고 조작범들이 두 대를 놓고 한참 눈을 뜨고 보고 있겠죠. 정상 서버용 pc에서 자료를 조작 서버용 pc로 뭡니까? 실시간으로 받아 가지고 여기서 조작값을 다 때려 넣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 같으면 경상북도 대구 강력시에서 원래는 15% 정도 넣어놨는데 5%를 줄여 가지고 윤석열을 당선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메인 db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수개표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개표소를 지키더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다 이렇게 조작 서버용 pc를 이용해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매일 신문을 볼 때마다 탈원전 정책을 선회한 윤 정부의 여러분들 예산 1800억을 다 깎고 그냥 뭐죠? 국무위원 하나하나마다 다 탄핵을 시키고 이동간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탄핵시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2024년도에 예상대로 한 200승 넘기게 되면 그다음 즉각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대선 치르게 되면 또 대선도 조작할 거니까 그럼 빨리 뭡니까? 자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 끝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다음에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겁니다. 제가 한 3, 4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4월 11일 여러분들 총선까지는 결과까지는 분석하고 발표하겠지만 그다음은 저도 방향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언제까지 선거 부정 문제를 그거 할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공병호tv가 여러분 과거에 몇 십 많이 보던 채널이지 않습니까? 그거 채널이 2021년도 9월부터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방통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장 뭡니까? 구글코리아에 압력을 넣어 가지고 그냥 조인 거죠.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30만 50만이 보고 계속 보고 그다음에 선거 방송을 한 2년 동안 계속했으면 나라가 뒤집었겠죠. 모든 것 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어항 속에 그냥 물고기하고 똑같은 신체가 된 겁니다. 못 보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 개통도를 보시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쉽습니다. 조작하는 거가 그냥 노트북 한두 대 하나는 정상 하나는 조작용을 봐야 되니까 사람 한두 사람이면 다 조작을 하는 거. 무슨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이 우러나오는 겁니다. 아침부터 좀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지만 나라 상황이 너무나 위중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국민들도 참 많은 것 같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모른다고 해서 이런 다음에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선이 마지막입니다. 총선이 선거를 여름 바로잡고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권력이 탈취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여러분들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사뿐만⋯ bootstwebiaので 싶습니다. 사실을ull contemporary 문제를 вод호합니다. 이 책입니다. 검사자랑